대구시가 구군보건소 전담팀을 구성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대구 지역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박주영 축구장, 서구 구민운동장, 구구터널, 금호강 산격 야영장, 대구스타디움 동편주차장,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풍 도깨비시장 주차장 등 7곳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1인당 검사 시간을 일반 진료소 1시간 30분에서 10분 내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문진표 작성부터 의사 진료, 검체 채취를 모두 차 안에서 받아 검사 과정에서 일어날 감염을 방지하면서 방호복 등 물품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소비자가 매장 밖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패스트푸드점 시스템에 착안한 것으로 북구 7곳 경북대병원, 남구 영남대병원에 설치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각 보건소 콜센터에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